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 오케이 어 걸렸다 선에 걸렸다 아 자 일단 띄우는 걸 목표로 아 아 아 아 아 세명 다 해저드 아 아 아 아 아 아 어땠다 말려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땠다 됐다 아 방향을 좀더 왼쪽으로 봐야 돼 아 아 굿샷 맞고 어 나왔다 나왔다 고객님 앞쪽 언덕에 걸렸는데 내려서 200 아니 그냥 쳐야 돼 굿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아 아 아 아 전반엔 봐준다 후반에는 그런거 없어 -, 에 아 aa 이것을 비켜줘야 된다. 공 걸러 갈 수도 있다. 조심해야 돼. 앞에 있을 땐 항상 조심해야 돼.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. 굿샷. 괜찮다. 괜찮다. 다 내려왔다. 네하고 미사일 같다. 괜찮아. 나 남의 집 갔네. 꼭 저기 있을 땐 이렇게 안 가더만. 남의 집. 왼쪽 전반에는 빨간 빛이 맞고 있는데요. 꽃을 빼고. 꽃을 빼고. 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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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굴렀다. 너무 잘했다. 굴려서 오네. 너무 잘했다. 너는 어디 갔노? 어. 어. 어디있노? 어어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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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다 패드다 잘했다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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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 오 오케이받고 넣지 아 난 더블 아니 아니 넣으라고 해 오케이받고 아 아 너도 자 눈에 부터 하이자 어 아 아 아 아 참 사이 좋네 참 아 아 아 아 아 아 마크 엽 감사합니다 W가 아 보기가 으 으 미쳤어요 예 허 살쪄만 진짜 눈이 오케이받고 넣을 때도 이렇게 하면 안돼 알겠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고 어깨 떴다 네 아아 제대로 맞았는데 내가 쟤 봐줄게 굿샷 어 좋다 이거 뭐고 와 와 와 이분들 봐서 남의 집에 온 데 있네 와 굴려서 다 갔네 50 그러면 30을 목표로 해서 해야 돼 40을 목표로 하든지 그렇지 일단은 그렇게 해야 돼 어 뭐야 또 두번 같이 모있나 야 참 아이고 참 얼마나 친하면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조만간 썰으면 불그락불그락 할 겁니다 왜 니가 잘했네요 고객님 여기 우측에 라이 많습니다 우측으로 태우셔야 돼요 이거를 포근하라 아유 참 오 오 들어가기 치 놓고 해라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와 오케이 어 걸렸다 쎄는 걸렸다 조금 더 세게 쳤어 누가 나 정교수 아니 거리는 맞잖아 거리는 맞잖아 더블 저게 쓰리였나 아니 나이스 오 오 들어갔다 나이스 오 오